안녕하세요. 선생님과 츄입니다. 오늘 컨텐츠는 외계인 바이러스 거꾸로 읽기입니다.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. 두 쪽만 거꾸로 읽겠습니다. 10쪽에서 11쪽 거꾸로 다한 얕소를 개쏘 얕소 도글 콜리 그 도림 그 다재수 울려 아쉽 힘들다 오참커러니 다이쌤 는 하를 게두 재수 에 번거한 까니하 까니거 내 에 교학 로표데 반 리우 중국어 일본어 쓰 한 페이지만 쓸게요. 되게 어려워요. 이거 은 남사 온 헤자 해 요해 야해 희승 열 열두 무 다 엇 이 다 엇 물 이드 이아 라이프 세개인데 지금 두개 깍혔어요 라이프 한개 남았어요 라이프 라이프가 세개 다깍히면 처음 떠 아 에 님 생선 유튜브 도상 롱그 가 이민승은 하 하 아주 걸 은 의무 커티스 롱쳐 들려 짜여 다음은 요는 커티스 지주 도 커티스 희연당 면 타상 야 야 뭐야 뽑아 네 아까 저희 위험했어요 나 해 답 서 서 나 가 이 환 주 에 전 기 하 답 이 님 쌩 쌩 괜찮아요 라이프 다섯개 있어요 그럼 한개 남았어요 라이프 다섯개 선 만지 하 다 등 어기 에 렛자 할 말 이 님 생선 날 맞는 이 환주 다만 은 떼 할 을 마 은 마 서 나 이 장 회 는 이 환주 나 얻이 상을 누무 와 진짜 이거 중국어 같아요 거꾸로 읽으니까 중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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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일본어 이런거 같아요 은 들 예 짠함 짜 주 내 르 재수 이 님 쌩 선 나를 거 잘 제 서 아주 은 들 예 자여 아 아이고 이제야 끝났네 네 아이고야 아 그냥 사과 봐 볼까 봐야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래 연수! 과연 돈이 들어있을지! 아니면 돈이 안들어있을지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돈이 들어있을지! 안들어있을지! 뭐지? 띠로리 돈 없어요 네 오늘은 웨깅바이러스를 거꾸로 한번 읽어봤대요 재미있었나요? 안 재미있었나요? 그럼 다음에도 빠이